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잘 지냈냐 묻지마 잘 못 지냈으니까 매일매일 너만 그리다가 갈수록 더 잘 그리잖아 눈 감으니까 더 생생할 만큼이나 머릿속에서만 맴돌아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침묵 무슨 말이든 좀 해줘봐 눈물조차 망설이는 지금 영화 같은 일은 없는 거야 그래도 지난 추억들 돌려주는 날이니까 진짜 마지막이니까 너무 쿨하게 돌아서지 마 너는 날 생각도 안았단 말 굳이 그리 차가운 돌아섬으로 보이지 않았음 해 너무 쿨하게 돌아서지 마 너는 나의 생각도 안았단 말 굳이 그리 차가운 돌아서 물어 보이지 않았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니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 어떤지 알고 싶어 괜히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그 정도로 최악이었는지 미련 버릴 수 있게 좀 말해주면 안 되니 머릿속에서만 맴돌아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침묵 무슨 말이든 좀 해줘 봐 눈물조차 망설이는 지금 영화 같은 일은 없는 거야 그래도 지난 추억들 돌려주는 날이니까 진짜 마지막이니까 너무 쿨하게 돌아서지 마 너는 나의 생각도 안았단 말 굳이 그리 차가운 돌아서 물어 보이지 않았음 너무 쿨하게 돌아서지 마 너는 나의 생각도 안았단 말 굳이 그리 차가운 돌아서 물어 보이지 않았음 Hey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지마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굳이 그리 차가운 뒷모습 보이지 않았음 해